다른 방향을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박스가 여기 박스가 있으면 여기 안에 어떤 형태를 집어넣는 거예요 we are going to put a certain form inside the box 기울기 언제나 보이진 않지만 기울기 같은 것들을 잘 봐야 돼요 please pay attention even if we don't see the lines at all we always have to think about the angles like this shangyi drew a face inside the box 그러면 자 옆에 밑에 갖도록 봅시다 he is now going to draw the same face with a view from the down side from the bottom 위에서 본거네 위에서 본거에요 from the top 이렇게 될거 아닙니까 the box is going to be like that because we are looking from the above 자 돌아가는 모양은 언제나 그죠 입체라인들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자 광대뼈라인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광대뼈라인 광대뼈라인 그쵸 광대뼈라인 광대뼈라인까지 그쵸 we see a part we see the nose and we see the left side of the cheekbone which is a little bit hidden by the nose 그 다음에 another side of the cheekbone 위에 입술 upper lip 그 다음에 밑에 입술 the under lip 그 다음에 귀 위치 보시고요 그 다음에 귀 위치 보시고요 용기 is also thinking about the ears even though we cannot see it because it's under his mask but he is thinking about the the position of the ears 그죠 언제나 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각도들을 잘 보셔야 됩니다 so you have to think constantly about the things that you cannot see you cannot draw because it is invisible 네 이런 손들 and you have to think about these lines 그 다음에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he drew another box 그러면은 자 이렇게 가는 선들 그죠 이쪽 선들 잘 보시고요 이쪽 선들 잘 보시고요 오 closely at the lines 코 그 다음에 코 그 다음에 자 중심선에서 코 코구멍이 볼 것인가 안 볼 것인가 그죠 여기서는 안 볼 거예요 그죠 여기서는 안 볼 거예요 그죠 from this angle we won't be able to see the nostrils 손을 imp там 틈에 손 소내 손 손 손 손 여기가 falou 거 있어 연인 이렇게 해야지 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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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이라 연인 연인 연인이 연인 연인 턱이 너무 길어졌네 턱이 너무 길어졌네 턱이 너무 길어졌네 턱이 너무 길어졌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된다고 했을때는 똑같이 시작 돌아가는 면들을 그리고 코면이 보일 것인가 안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하지만 그냥 보일 것인가 턱을 보면 턱을 볼 수 있나요? 턱의 눈을 볼 수 있나요 턱의 눈을 볼 수 있나요? 턱의 눈을 보일 것 같았으니까 턱은 보고있겠네요 턱의 눈은 너무 높은 행동에 턱을 볼 수 있나요? 턱이 좀 더 뺏기지 않기 때문에 턱이 좀 더 뺏기지 않으면 턱의 눈을 보일 수 있어요 턱이 안 되기지 않으니까 턱이 나왔던 턱이 더 뺏기지 않으면 이런 얼굴이 되겠죠. 이런식으로. 먼저 그릴 때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요. 이런 선들을 그죠. 이런 입체 라인들만 잘 생각하고 있으면요. 그렇게 틀려진 않아요. 딱 그릴 때. 그래서 처음에 좀 힘드시면 이런 얼굴이 입체감을 그리는 게 힘드시면은 약간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놓고요. 자 비대상으로 이게 얼만큼 입술을 얼만큼 차지하고 코가 어디 위치하고 눈이 어디 있는가를 계속 생각하면서 그려야 돼요. 그죠. 안 보이는 면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그죠. 안 보이는 면들을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된다 그러면 여기서 맞춰서 그죠. 사람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사람 몸뿐인데 아 참 얼굴뿐인데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이런 입체 라인들을 잘 계속 유지할 수 있으면은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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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눈에 보이지 않지만 처음에 잡았던 입체 라인들을 그대로 계속 유지하면서 그릴 수 있어요 먼저 시작해서, 만들기 시작한 것들은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릴 수 있습니다. 그릴 수 있습니다. 바퀴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바퀴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바퀴 여기서 느낌을 바퀴가 이렇게 보면 중간 라인 때리고 센터 라인 보고 센터 라인을 보면 중간 라인을 보면 오토바이 그리 목욕이 되요. 참 쉽죠? 네, 참 쉽죠. 네, 참 쉽죠? 네, 참 쉽습니다 여러분. 정기가 정말 쉽죠. 정말 쉽죠. 정말 쉽죠. 하지만, 정기가 정말 쉽죠. 정기가 정말 쉽죠. 정기가 이렇게 작동한 바퀴. 이런 모양이 되죠. 그죠. 바둑에서 복귀하듯이 그냥 그대로 가면 돼요. 바둑에서 복귀하듯이 복귀. 그죠. 이렇게 되면은 안 되죠. 그러면은 다른 것들도 다른 각도에서 그려지는 것들도 기본적으로 형태를 자아악 이런 박스 왜 되신다고요? 이것은 기본 박스. 아, again, he is drawing a box. a basic box. a normal box. 모든 박스에 다 들어있나요? everything is inside a box. 포장 왔다고 생각하면서 포장. 택배. everything you draw, just imagine as if it's being shipped inside a box. 그러면은 자동. 좀 가까이서 보는 느낌들이죠. 그죠. like this, you will be able to draw a motorbike if you, as if it was really close to your own eyes. 네. 사람들도 그릴 때도. 설득 박스에 담겨온가. even when you're drawing human bodies. 한번씩 이런 박스 안 받아 봤어요. 새 감은 사람 머리 들어가 있는 박스. imagine that the human body, the human is inside a box. 그러면은, 자, 여기서 만약 사람을 봅시다. 자, let's say that there is a head. there is a head inside the box. 자, 그러면 이 기울기. now he is drawing the forehead and think about the, how the line tilts. 네. 그죠. 그 다음에, 눈. the eyes would fit in. 그 다음, 자, 코는 어떻게 돼요? 잭슨은 거의 이 정도 떨어지죠. 그죠. 그 다음, 자, 입술은 이런 라인이죠. 기울기가. 그죠. 그 다음에, 자, 광대 라인. 그 다음, 그 다음에, 하악골 시작되는 면. 그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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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되겠죠. 거의 굵은 면들이 It would be like that. 많이 태어난 라인들이 그죠. 이렇게 쭉 나오죠. 그 라인이 면이 정기 지금 같은 고글이라도 이쪽하고 이쪽하고 가까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크기 보세요. 그리고 고글 렌즈와 같은 고글들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고글 렌즈의 고글 렌즈는 우리의 고글들이 가까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화들이 생겨나게 가까이서 보는 느낌이라고 하면은. 이런 차가 있다 칩시다. 거의 이런 차면은 진짜 멀리서 보는 느낌이에요. 그죠? 멀리서. 근데 조금 더 가까이 오면은. 보통 가까이 오면은 가까이 다가가면 천장이 보여요 안 보여요. 차 천장 보이죠? 그죠? 왜냐면은 이 정도 자가용 차 같은 경우에는 낮으니까 생각보다. 이제 열어봅을 더 쉽게 엄마가 하죠. 지구는 그 자의 물 например Batman as 라고 봅시다. 시간 Cort아 casual 수도 있다면 이거 생각나는 좀 더endum ради odor concerns 이렇게 보이겠죠. 그럼 더 가까이서 본다 그러면 더 가까이서 본다 그러면 바로 앞에서 본다 아니면 뭐 1미터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말하자면 1미터 away from the car 봅시다. 지금 봅시다. 그러면 뭐 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런 느낌 같네요. 이런 느낌이죠. 이렇게. 멀리서 볼 때는 거의 1점 투시, 2점 투시 정도. 이 정도 오면서 3점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죠. 여기서 보면 3점 이상의 포인트들이 쓰기 시작해줘요. 멀리서 볼 때는 캔이 이거죠. 그죠? If we were to draw a can from far away, the can would look like that. 그런데 이제 가까이서 본다 그러면, 좀 더 가까이서 본다 그러면, We get closer. 약간 이런 느낌일 거예요. It would be more round. It would be like that. 더 가까이서 본다 그러면, If we get closer, again. The can would look like that. The can would look like that. 그죠? 이런 식으로 변화가 생기잖아요. We see. We see. We see. We will see the difference. We will have to describe the difference. We will have to draw the difference. We will have to describe the difference. 멀리 있는 거. 그 다음에. Far away. 좀 더 가까워지는 거. A bit closer. 많이 가깝게 본 거. Very close. 그리고 세 번째 차 그림에서는, 눈높이가 어디냐고. 눈높이를 연결해 볼까요? And on the third drawing, Where would be the horizontal line? Where would be the eye level? 눈높이인 거죠. 수평성. 네. 이 정도 되네요. Around there. Around that part. There. That would be the horizontal line. That would be the eye level. 그러면, 만약 이렇게 됐다 그러면, 주변 것들은 어떻게 돼요? 주변 것들도 맞춰서 보세요. So now he drew the third can, that we see from, from very, from a close range. And in that case, what would the other things, what would the things, what would the things, what would the things that are surrounding the first can, would look like? And Jungi is drawing, how the other stuffs would look like, around the third can, that we see close to us. It would be like that. It would be like that. It would be like that. Look at the angles, look at the tilts. It would be like that. The other stuff, the other things, that are over there. For the first can, the other stuffs would look like that. That. 이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이런 느낌. 가까이서 보는 거리감에 따라 이렇게 생겨지는 이런 것들, 투시 같은 것들이. 네. 네. 그런 것들 잘 보셔야 돼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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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 콜라. 네. 배달해주시면 찾아갑니다. 여러분. 네. 네. 장기의 주스 땀 땀 하늘 하늘 저녁 저녁 오늘의 상농료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와 수고하셨습니다 선생님 네 중국 학생들 내일 중국 학생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YUMI 그때 할 때